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혀여 양순이가스님 어머니와 가마솥 들러드리겠습니다. 네 정관찜 정순 며느리고 혀여 양순이 바람 벗어 당황하네 우리가 매일서 희생하신 분이 그날 손 대봐 전해가신 어머님 고기 먹은 기관에서 거북이 퉁이 떼어져 눈물이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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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이를 응답하는 눈물이 오리 오리 via 사랑할 걸 아멘 찬양기는 자식 걱정 오직 자식 잘되게 맘을 아쉬운 어머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은 세상의 건물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찬바람 맞으면 농사에 우리는 매임에서 인생하신 분이 가마솥에 팔아버지 주신 어머니 꽃보다 고왔던 숨 거북이 등이 되었으니 그리오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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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도하기를 생각하는 눈물을 흐릅니다 사랑은 사랑은 어머니 사랑은 사랑은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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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사랑은 사랑 implemented 사랑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